육성은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촉각을 다투는 생사의 현장에서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육성은 임명을 다룬다는 마음으로 소방안전용품을 만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소방안전용품의 기준, 육성이 화재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육성은 1990년 창립 이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소방안전용품 제조업체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육성은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제품을 개선해 나가며 국내의 인증을 통해 품질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육성의 소방안전용품은 소방관착, 소방호스, 소화전 및 특수소방용품 등 소방안전에 관련한 제품을 전반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무반동 피스톨 관착은 방수 시 반동력을 자체적으로 감세하는 제품입니다. 방수 성능이 뛰어나고 탁월한 배영 기능을 가지고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무반동 기능이 사용자의 체력저하를 막아주며 안전사고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육성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꼬임방지 호스는 고정되는 연결구에서 수압에 의해 자연스럽게 회전하여 풀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스의 꼬임 또는 꺾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며 소방호스의 빠른 전개는 촉각을 다투는 현장 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을 충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육성은 다양한 환경에서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육성의 소화전함은 상황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됩니다. 호스 릴용 소화전함은 호스 릴이 보관되어 화재시 쉽고 신속하게 초기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호스 릴은 호스가 항상 원형을 유지하여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여성 및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진용 소화전함은 국내 유일 내진시험 인증을 받았습니다. 모든 소화전함을 육성의 기술로 보다 안전한 내진용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포소화전함은 포소화 시스템 중 가장 컴팩트한 구성으로 포소용액 발포가 가능합니다. 모빌폼 트레일러는 이동식 포소화 장비로서 소형 위험물 저장치급소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호스 릴과 꼬임방지 소방호스를 적재하고 일반 소화소와 포소용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화재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띄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육성의 제품은 여러분의 생활 공간에 익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편의성과 제품의 지속적인 관리를 인정받아 많은 고객에게 신뢰받고 있습니다. 육성은 3대 핵심 가치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적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행복을 키워간다는 믿음으로 소방안전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으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소방안전의 가치 창조, 육성이 앞장석했습니다.